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는 1시간 오늘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6만 원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족뿐 아니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1% 이상의 납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니 키워드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도체 악재성 재료는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준 전문가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으로 반도체 관련주 핫테마에서 다뤄준 데 이어서 오늘 이정혁 차트 매니저도 관련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네요. 자, 네올매매 기법 탑픽은 무엇일지 오늘 방송 끝날 때 공개되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전문가 먼저 소개할게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오늘 비가 왔죠. 매수하지요. 항상 기준이 없이 매수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비가 내리는 굉장히 차분한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어제 저녁에 무려 어젯밤 10시 넘어가지고 영상, 우리 공부 영상 올려드렸죠. 그거 보신 분들은 오늘 오전에 바로 수익들을 챙기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오늘 바로 퍼스택, 바로 오늘 시초가에 따라 잡아가지고 10% 가까이의 수익을 또 냈고 한일단조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종목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뭐예요? 왜 그 종목을 그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종목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을 잡고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음 날 내일 매매할 거 오늘 저녁에 뽑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해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안내가 나가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가 7만원권을 좀 회복하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공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침에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해외 증시 상황이에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위험과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속에서 뉴욕 증시는 좀 하락을 했는데 병원에 폭격이 가해졌죠. 그러면서 확전 리스크를 높였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면서 병원 참사로 인해서 어때요? 중동 지도자들하고 해담이 있었던 것이 취소가 되면서 긴장이 조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석유를 판매 금지를 해라라고 하면서 어때요? 전쟁의 개입 가능성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4.9%를 돌파를 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 규제 여파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 하락하였고 그 와중에 연준 인사 패트릭이죠. 당분간 금리 동결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해 주었던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7만 원권을 회복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재는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미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전쟁 리스크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좋을 수 없을 수밖에 없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시장에는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달러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만약에 지난 전고의 환율을 돌파를 한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난 전고를 돌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다시금 비중관리 즉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요 여러분.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포인트예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소비가 위축이 돼요. 왜?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으로 은행에 갖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시중에 뿌려져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영업이,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환율, 우리 환차 손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히 공부했어요. 그렇죠?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인들은, 외인들은 어때요?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손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임스, 마크, 엘리 와가지고 얘네들이 100달러씩을 갖고 와서 환전에서 했던 거 우리가 원포인트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율의 상승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섹터에 들어가서 빠르게 대처를 하셔라. 아시겠죠? 퍼스트에 목표가 설정해드렸으니까 그 목표, 이미 수익을 한 10% 정도 챙겼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남은 물량은 목표가로 따라가시면 되고 매수가 근처에 온다. 그럼 추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예요.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면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나온 악재는요. 나왔을 당시에는 굉장히 여파가 커요. 하지만 그것이 약간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나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간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한번 쫙 훑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고 하락한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악재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게 되면 더 하락을 하겠지만 더 하락할 자리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더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관심 종목이에요. 바로 SNS텍하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한 종목씩 바로바로 좀 볼게요. SNS텍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춤에 맞죠? 이거춤에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한 것을 대입만 딱 해놓으시면 된다. 대입을 해서 얘가 어떠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어디입니까?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그렇죠. 중간 라인 때에서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2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달 기간 동안.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고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죠. 그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 아니 너희들 말이야. 6만 3천 9백 원. 즉 6만 4천 원까지 갔던 애들이 어머어머어머어머. 벌써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어요. 어머 너네들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너네들 운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너네 무언가 숨어있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니니 해서 재물을 딱 봤어요. 실적을. 월날이요?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운영도 잘하고 있고 배당도 나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흘러내렸냐고요. 그간 시장에 나왔던 뭐예요? 악재들을 몸으로 다 받아내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이럴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럴 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맞죠? 우리 현재 지금 노란톡방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이렇게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요? 항상 낮은 자리. 항상 낮은 자리. 작은. 조금 눌린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보시게 되면 중요하게 고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고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종가까지 밀어놓는 이러한 캔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력의 흔적이 있다, 없다? 있다. 세력의 흔적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5일선을 지금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듯한 일봉상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재가 나왔어요? 쭉쭉 빠져야죠. 그런데 만약에 장대 은봉으로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밑에 거래량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올라가다가 장대 은봉으로 빠지는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 내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전진 바이오팜. 맞죠? 우리는 그런 거 들어가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바로 수익 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딱딱딱 당일에 단기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우리 오늘 VI만 몇 종목 걸렸습니까? 그죠? 오전 중에만. 9시 한 16분? 17분?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해서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요.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라인 두 개를 그어왔어요. 이 라인대로만 들어와주면 완전 베리베리 땡큐. 완전 땡큐. 이거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자리로 그냥 말 그대로 여기다가 덫을 딱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근데 월봉상의 캔들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려면 최대한 8% 이상은 더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분할로 나눠서 각 구역에다가 대기 매수를 잡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놓으시니까 대응 전략들이 막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막 따라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해서 분명하게 SNS 택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정확한 우리 안전벨트 라인 즉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리율만 조금 체크하셔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매매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아, 저는요. 이 종목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고점 라인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예요? 주가의 위치가 어디예요?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고점을 여기로 잡아도 되고요. 여기로 잡아도 되는데 이 양 두 개의 고점보다 훨씬 더 빠져 있어요. 그렇죠? 어머, 어머, 어머. 2만 원, 2만 2천 원, 2만 3천 원, 2만 5천 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일요일 아침마다 뭐 하고 계세요? 새벽 5시마다 뭐 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 가서 제발 본점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겠다. 고점이 2만 6천 원이었는데 1만 3천 5백 원까지 빠졌어요. 절반 가까이가 빠졌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대를 좀 해서 보자, 이겁니다. 봤더니 아니, 이렇게 고점을 올렸던 종목들인데 이 라인에서 나온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모았어요. 모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터시겠어요? 그렇죠. 위에서 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는 거래된 내용이 없고 잡혀있던 물량으로 계속 눌렀는데 무려 50% 가까이가 빠졌다. 어머, 너네들도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실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실적을 딱 봤어요. 어떻습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퍼값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도 굉장히 우리가 잡아놓은 기준보다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안 들어가겠다. 언제? 그렇죠. 중요한 자리에 왔을 때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같은 흐름들, 같은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오늘 오전 캔들, 이거 오전 캔들이거든요. 오전에 하락으로 해서 양봉으로만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중요한 라인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권만 잡아놓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내가 100만 원 매수한다? 마이너스 7%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내가 분할로 매수를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3에서 4% 정도로 내가 안전 라인을 딱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이에요.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제가 똑같이 그어 왔어요. 이 라인대다. 지금 현재 무슨 구간이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공부하시면서 한 주 한 주씩. 제가 어제 많은 분들한테 그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심자는요. 한 주씩 하세요. 한 주씩. 아시겠죠? 공부 좀 내가 분할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럼 한 5주 정도? 해서 분할로 따다다다다다 걸어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랑 통화하신 분들도 계시죠? 오셔서 노란톡방에서 막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보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평성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기준을 못 잡겠더라. 그리고 방송 보고 나서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차트 설정하셔서 해봤는데 안 봤더라. 맞을 수가 없죠. 감으로 하신 건데 정확한 데이터 값을 가져다가 그 데이터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부합이 되는 종목들만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으로 하셨을 때는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요. 매도의 타이밍을 참 잡기가 좀 어렵다. 물론 여러분, 퍼스트 택 제가 오전에 분명하게 무표가 설정해드렸어요. 그 라인 때 오면 매도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갭이에요. 갭으로 하락했을 때와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준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3% 갭으로 상승했을 때와 5% 갭으로 상승했을 때 15% 이상 갭으로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기준 가지고 계세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 잡아드렸죠. 지수의 캔들을 보면서 이때는 내가 좀 도망 나가야 되겠는데 이때는 내가 비중을 좀 태워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어머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침에 너무 바쁘다. 그런데 이거 매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본업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업투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업은 본업에 집중을 하시고 오전에 5분, 장전후 5분, 점심시간에 5분, 2시 30분 이후에 5분, 장마감때 5분,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거 계속 휴대폰 보고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김사부님의 매매 패턴들 다섯 가지를 또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내올매매가 뭡니까? 직관적으로 매매기법이 직관적이다. 그냥 눈에 딱 보여요.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어렵지도 않아. 너무너무 편안하게 보이는 거고 선을 한 세 가지만 그어주면 끝납니다. 이미 기술적인 분석은 그걸로 타이트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상단에서 매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이 상단에서 매매한 종목이 정말 손에 꼽아요. 상단에 있는 종목들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단기로 빠르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다 하당 아랫부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은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매수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분할 매수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비중관리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어제 한 분이 한 5년 정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 그럼 너무 잘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5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1년을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이 매매하는 패턴, 본인의 기준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모르면서 본인이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패턴의 매매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안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매매 같이 진행하실 분들, 매매요 여러분. 주식은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기가 어려워요. 공부하셔야 돼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실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공부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이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식장 끝나고 난 이후,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QR코드가 편하신 분들, 지금 TV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큰 QR코드 인식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 참여코드 7788로 설정해 두었으니까요.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공식 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단 세 글자,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후에 문자로 링크가 수신이 될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이정혁 매니저가 함께 있는 단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참여코드는 7788이니까요. 이 네 자리 숫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산하실 수 있게끔, 혼자 매매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드리는 이정혁 매니저인데, 지금 반도체 관련 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고점 대비 반토막나 너무나 싼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좀 발굴을 할 수 있을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정혁 전문가에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매매 스타일.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 건지, 장기적인 성향인 건지에 대해서만 먼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 조급하다. 마이너스 한 2%만 돼도 그냥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두근거려서 난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조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매도를 시장가로 때렸거나 매수를 시장가로 때리신, 매수하신 분들도 반드시 매매 성향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치킨 장사를 했었어요. 사업하고 장사는 다른 거니까 치킨 장사를 하다가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체인점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우리 치킨 장사 하시는 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는 있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때도 머리가 이랬으니까. 하루에요, 여러분. 700수를 팔았어요, 700수. 하루에 팔리는 이 닭의 마리수가 780마리까지 팔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랬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요. 이게 막 이렇게 닭튀기고 하는 게 어머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동생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버는데도. 여러분, 분명하게 나한테 맞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좀 나눠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비중관리가 안 되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중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 종목을 보겠다. 내가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 그 라인만 왔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거는 5,850만 원, 어떤 거는 250만 원, 어떤 거는 75만 원, 어떤 거는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포트만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매매 패턴들 중에서. 그거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여동생하고 이렇게 눈이 많은 길을 가거나 이러면 오빠 발자국만 보고 따라와 해가지고 여동생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 기억도 있고요. 제가 이제 사촌형이라든가 누구랑 같이 어디 갈 때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갯벌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간 발자국만 이렇게 안전하게 따라가요.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저 종목을 봤을까. 간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공부, 이제 다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실전 매매를 통해가지고 내가 수익도 챙기고 공부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지금보다 나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거, 추, 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입형성과 거래량, 추세성과 매직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주식수에 따라가지고 매직기간도 6개월에서 3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종목을 골랐잖아요. 어떤 걸 보고 고를 거냐 이거죠. 그렇죠.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를 싹 보시면은요. 자,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영화나 창에서 이 주식수를요. 마우스로 한번 딸깍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유통수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죠. 그래서 품절주를 그렇게 해서 찾아내잖아요. 품절주는요, 여러분. 그냥 막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먼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종목이 어떠한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겠구나. 그 종목을 먼저 딱 찾아놓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차트에다가도 뭐예요? 유통수를 반드시 표시를 해놓으셔라. 그렇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래량도 색깔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그냥 누가 많이 샀구나, 누가 많이 팔았구나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공부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차트 빈 곳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딸깍 누르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저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유통주식수 있고요. 유통주식수 눌러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보인다? 자, 이 유통수가 보인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모니터 이렇게 하나 쓰시잖아요. 그렇죠? 막 저희들처럼 4개, 6개 이렇게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창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한 눈에 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들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뭐가 나온다? 유통수가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유통주식수 확인했고, 이슈 확인했고, 이평선 확인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따라 들어갑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막 따라 들어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오늘 매수 들어갔던 게 퍼스텍 진행했었는데요. 분명하게 그 금액대 이하에다가 우리가 지뢰 설치해가지고 체결이 되었던 거고. 그렇죠? 한일단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맞죠? 전진바이오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에다가 따다다다다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위에 것만 체결되고 날아가더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우, 매니저님. 아우, 아래 것 체결 안 됐잖아요. 아우, 짜증나. 이러시는 분들 안 계실걸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도 위에 있는 것만이라도 체결되고 올라가면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되면 내가 단타를 대응을 한다라고 바로바로 매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분들. 어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자동 매도 하셔라. 무조건 걸어놓으셔라. 제발 좀 걸어놓으셔라. 아주 그냥 자동 매도 손절 못하겠다? 나는 자동으로 매도하는 거 싫어한다. 손절하는 거 싫어한다? 주식시장 떠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퇴출당하세요. 한두 종목은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으나 분명하게 큰 손실로 여러분들은 크게 한 번 얻어맞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손절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자동 매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서 키움증권 기준 공유기사창이에요. 공유기사창에다가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걸 한 번 누르세요. 그리고 이 트레일링 스탑은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얘가 상한가를 딱 들어갔어요. 상한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상한가 풀려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한가 이후에 마이너스 3% 상한가 이후에 마이너스 5% 상한가 이후에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나서 몇 프로 빠졌을 때 매도해라 라고 하는 게 트레일링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스탑로스를 먼저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잔고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가 있죠. 기준가 대비 몇 프로? 5%? 7%? 10%에다가 내가 100만 원 매수했는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씩 매도해 주문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90일 동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셔도 닭을 튀기시던 아니면 음식을 하시던 아이들 가르치시던 운전을 하시던 주가가 도달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지금 저와 함께 가장 늦게 들어오셨던 분 중에 2년 정도. 2년 조금 안 되셨어요. 공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삿짐 사장님이세요. 얼마나 바쁘신지 아세요? 그런데도 매일 공부하고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주말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한 20분씩만 공부하시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딱 걸어놓으면요. 자동으로 매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표가. 그렇죠? 매니저,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으로 해서 이것 좀 하기 어려운데 괜찮다니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뭐예요? 주문 탭에 들어가면 자동 감시 주문이 있어요. 자동 감시 주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5%, 7%, 10%에 매도해라라고 주문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던지 간에 저도 오늘 오전에 같이 매매한 종목들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또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라, 좀.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매도를 못합니다. 어제요. 매도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왜 5%인데 매도 안 하세요? 매도 안 하시는 분들 왜 안 하시는지 알려드릴까요? 5%인데도, 7%인데도, 10%인데도 매도 안 하시는 분들 왜 안 하시냐면요. 오늘 예를 들어서 퍼스트 핵이었어요. 10% 수익 냈죠. 10% 이상 수익을 냈는데 내가 5%, 7%, 10%에다가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수익금으로 다시 추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교체한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500만 원 사놓고, 300만 원 사놓고, 1000만 원 사놨으니까 5%, 7%, 10% 돼도 매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 300,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3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손 떠시면서 매도하실걸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10만 원으로 하시던, 100만 원으로 하시던, 1억으로 하시던, 10억으로 하시던 반드시 내가 목표로 정해놓은 기준에 오면 매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예요? 저항선 그어놓고, 매물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선에다가 딱 칼같이 그어놓는 게 아니라 매도도 뭐예요? 분할로 지뢰 설치해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니까요.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한 20분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게. 이제는 머리털은 포기했고요. 머리털은 제가 24살 때에서부터인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병대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 가운데에만 머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제 머리는 이제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뭐예요? 또 다른 바이크를 또 하나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말만 되면 요즘에 바이크 타기 제일 좋죠. 이거 지지난주에입니다. 지지난주에 이게 어디였더라? 낙동강 어디, 저기 어디예요? 의성인가 어느 쪽이었어요. 호미곡 가다가 들린다니까. 여러분들도 본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차에다가 조금 이렇게 고급류도 좀 넣어주고 여자친구, 와이프 이렇게 명품도 하나 좀 사주고 나도 내가 필요한 거 좀 사고 그런 맛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으로 벤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으로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외에 추가적인 어떤 소득이 더 생겼을 때 여러분들 그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원하는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평성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 저 네 가지가요. 어찌 보면 전부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뭐예요? 매매 패턴이에요. 매매 패턴. 뭐 기법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잔기술에 불과해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서 뭐 가가지고 상을 받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정말 잔기술에 불과한데 상장 폐지도 먹어보고요. 정지도 당해보고요. 정말 밤에 소주 이렇게 한 잔 마시다가 안 좋은 생각도 해보고요. 다시는 내가 주식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게 한 번 딱 들어와서 수익을 딱 내시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데로 또 가기가 또 그렇고 사실 뭐 시중금리가 이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하단에 침수구간이 생겨요. 침수구간. 상단에 화살표가 생겨요. 화살표. 화살표. 그러면 홀딩하는 거예요. 매수해가지고 홀딩하는 거고 홀딩하는 순간에 뭐예요? 5%, 7%, 10%에 뭐예요? 매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설정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공부했죠? 자동 매도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바로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 도달을 하게 되면 주문이 들어가니까요. 해서 네올매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지금 10월 말이에요. 11월 말, 12월 말. 두 달만 조금만 바짝 공부하시잖아요. 내년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부터 윈도우 드레싱 준비해야 되죠. 산타랠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산타랠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자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초주린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준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정혁 매니저의 발자국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두 가지 모두 방법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가 더 좋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인식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역시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니까 부담없이 입장해 보시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시는데 이때 이정혁이라고 문자 내용에는 간략하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포함해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니까요. 문자 잘 읽어보시고 링크 타고 오픈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여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방송 시간에만 안내해 드리니까 저의 안내 잘 따라오셔서 단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네울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제는 종목 사례만이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히든 종목 공개까지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성혁 전문가 불러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저만 느끼나요? 우리 방송 매번 보시는 분들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나운서님 많이 예뻐지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 1000%, 2000%짜리 종목 드릴 자신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다 수익을 자주 나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네올 매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500%, 1000% 이런 거 자신 없어요. 그거 바라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세요.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면서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올 매매 적용 종목이었어요. 티플렉스. 티플렉스. 제가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어요. 텔레필드, 티플렉스, 선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구 산업 등등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성 델타 계속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고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딱 확인했어요. 이거 추매를 갖다가 딱 넣으니까 2평선 기준 잡혔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그런데 이때는 만약에 내가 놓쳤다라고 해요. 그래도 뭐예요? 이 캔들. 이 캔들 기억나시죠? 이거. 지금 얘가 전진바이오팜에서도 얘가 나왔고요. 옛날에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한탑 등등에서도 다 나왔던 캔들이에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다음 날 바로 수익이다. 아시겠죠? 그거 나중에 다 공부하실 거예요. 이때 놓쳤어요. 매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건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한 번 더 올려줄 거다. 한 번 더 올려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5일선에 대기 매수해서 그날그날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던 게 바로 티플렉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이에요.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차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려놓고요. 이것만 보세요, 이거. 이 두 개의 캔들.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똑같은 캔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세로 캔들이에요. 찾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공부하실 거니까 이건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오프라인 스터디 오면 다 알려드려요. 보세요, 여러분.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자리가 나왔는데 놓쳤어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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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5%, 7%, 10% 매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동시에 물이 찬 자리는 뭐예요?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눌려도요. 올라와요. 올라오더라니까요, 해보니까. 다음 종목이에요. 대원화성. 보세요, 여러분. 계속 자리가 나왔어요.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기준 캔들 찾고요. 이, 거, 추, 매, 대입을 해서 거래량과 이 평선에 대한 거 다 확인했어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홀딩. 또 나왔죠. 한 번 나온 종목은 내 평당가 이하로 빠지면 추격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던지시든지. 그런데 추격했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가요. 5%, 7%, 10%. 못했어요? 5%, 7%, 10%. 작지 않습니다, 수익률이요. 또 나온다 그랬죠? 고점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위에 칸, 아래 칸.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화살표가 나오면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아놓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SK가스도 마찬가지예요. SK가스. 동시에 물 찬 자리. 여기, 여기 동시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중앙에너비스예요.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 히든 종목이었죠.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말 되기 전에 분명히 올라올 테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홀딩하시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매수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 여러분 어디에서 매수를 했냐면 이 자리에서 매수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5%, 7%.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 찬 자리 나왔으니까 나온 자리에서 들어가겠다라고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앙에너비스 외에도 히든 종목 가운데 우리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매수가 대비한 5, 60%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50% 수익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리를 잡아가실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 브리핑 계속해드리고요. 개별 영상 제공해드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히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에요. 보시면 뭐예요? 고형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많이 좀 눌려있는 듯한 흐름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수급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점 체크, 고점 체크, 2평 체크, 거래량 체크. 체크 다 했어요. 이거 춤에 딱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노란 톡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와요. 거래량 체크, 그죠?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오케이, 저점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하단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어요. 왜? 왜? 그런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니네 무슨 문제 있니? 자, 실적. 갔다가 보니까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배당도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잘 잡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가 있는 자리다. 오늘, 오늘 오전에 캔들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5일선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아, 땡큐죠, 여러분. 그죠? 박스권 구해놓고 안에서 대응. 밑에 라인, 2차 매수과 대응,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물 차는 자리까지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월봉이에요. 상승한 부분에 소화. 소화 다 시켰고요. 소화시키고 나서 다시금 상승하고 있어요. 먹었던 것을 다 소화시키고 새롭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바로 고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 의료로봇도 얘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죠. 반도체 섹터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을 제외하고 나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일까? 무언가 수상하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DB 하이텍 가지고 왔습니다. DB 하이텍. DB 하이텍. 정말 관심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급 상황 한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 전문회사로 도역하겠다. 어때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시면 얘네들이 어떠한 이슈를 가졌던지 간에 모든 흔적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차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매수를 했다고 하면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도 돼요. 따라만 가도 돼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확인하세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그렇죠? 저점을 이렇게 확인했더니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남들이 6만 5천 원,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에 들어간 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요. 얼마였어요? 8만 5천 원 잡겠습니다. 8만 5천 원. 8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조금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좀 봤더니 어떻습니까? 추세. 제가 단기 추세 한번 그어봤어요. 8만 3천 6백 원에서 5만 원 때까지 한번 라인을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딱 해봤더니 어때요? 추세를 돌파를 하는 변곡점이 발생을 하였다. 변곡점은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슈퍼맨이 어디에 나타났다? 여기에 나타나서 DBI텍. 너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하고 나서 딱 받쳐놓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야, 너 더 이상 빠지면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물량 다 던질 거야. 그러면 그 물량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래?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라고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뭐야? 실적을 딱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다가 많지는 않지만 배당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 줄어들고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퍼값이 이번에 조금 높아진 게 약간 5개 티라고 하면 5개 티라고 하면 5개 티릴 수는 있겠으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 DBI텍이고 보시면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공략할 수 있는 구간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올라갈 때 매수 안 한다니까요. 올라갈 때 매수 안 해요. 내려올 때 매수한다. 그리고 물 찬 자리까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겠죠. 해서 분할로 계속 계속 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중요한 라인을 지금 현재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계속적으로 분할로 밑으로 위로 하면 안 돼요. 밑으로 분할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종목 바로 DBI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해서 매수 포인트로는 파운드리 반도체 수혜가 기대가 되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하락을 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감으로 매매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는 무언가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란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말씀을 앞서 주셨죠. 오늘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악재를 소화하면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 두 개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셨죠. 고영과 DBI 하이텍 두 종목, 히딩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한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